연말까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긴축속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정 가능성, 5%대에 근접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가 연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연말까지 3차례 추가로 올리면 지난해 8월 이후 1년 5개월간 늘어나는 이자는 23조 3,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